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문 명리학을 다루는 초청 특강입니다. 인문이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라면 명리학은 명리이론의 근거에서 사람의 길용화복을 미리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동양학 칼럼리스트이자 해명학 수련 원장으로서 학계와 기업을 오가며 수백회의 강연을 펼치고 있는 유동학 원장님의 인문 명리로 본 기업인의 흥망성세로 주제로 한 강연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8회 대구 경북 중소 벤처기업 대축전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명리학자로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경북 영양입니다. 대구가 한 8년 있다가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연구원 운영하면서 주로 유튜브 방송하고 칼럼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부를 이루는데 선두주자들이시죠. 우리 인간이 속세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일반 세속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귀영화죠. 일반 소통인들은 부와 기를 누르기를 누구나 영원히 누르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철선임이나 법정선임이나 김수환 추경연 같은 분들은 그런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도도 닦고 하십니다마는 보통 우리 세속인들은 어떻든 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는 기업인 분들은 뭘 위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기업을 하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벌죠? 그냥 나기도 모르게 기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나는 인정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안 맞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고학을 해서 대학을 26살에 입학을 해서 늦게 공부를 해서 40살 넘어서 역사하고 동양철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운명적으로 대학교를 네 군데나 다니게 됐어요. 학부는 법학을 하고 또 대학원은 부산대 대학원하고 고려대학에서 역사를 하게 되고 또 대전대에서는 동양철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지반, 타 의지반 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은 인문명리학자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기 의지반, 타 의지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여기 오늘 제8회 대구, 경북,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대표로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부를 창출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기업인이 되고 싶죠.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인문명리학자들은 그 태어난 생년월일의 어머니 뱃속에서 첫 태어나자마자 청기가 100km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한 운명의 삶의 궤적을 생년월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우리는 궤적을 추리하면서 마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라고 원래 정확한 용어는 사주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예측력이 있느냐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맞다, 맞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제가 이때까지 2009년부터 칼럼도 많이 쓰고 지금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여러분도 지금도 스마트폰 있으면 제 이름을 치면 유튜브가 쫙 나올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예측을 했는지 보시면 되고 제가 신문에 이때까지 예측인 걸 몇 글 보고 오늘은 기업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는 강연을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다음 페이지 어떻게 넘기는 이건가? 자, 그 뒤로 계속 넘겨보세요. 우리 운명은 어느 정도는 예정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보듯이 사람에게도 자기 미래의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그걸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진인사 대천명한다 하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자기 운명을 모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2004년에 안동에 건동대 교수로 하다가 학교가 폐교되고 그만두고 내가 이제 이 인문명 예측자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2009년에 처음 매일시문에서 태어나서 두 번째로 썼던 칼럼입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가시기 35일 전에 쓴 칼럼입니다. 연도가 나와 있죠. 2009년 4월 18일이라고 제목이 리스트와 탐재기연입니다. 재물을 탐하면 명예가 복근된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적었느냐라면 음력으로 46년 8월 6일 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운을 갖다가 내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음력 4월 7월 내년 1월 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한다. 다시는 전직 대통령과 친인식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진짜로 우리가 알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자기 고향 마을 부엉이 마을에서 떨어지고 잔인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죠. 이런 것은 명의를 알면요 그 사람의 미래의 예측을 달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걸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리에서는 시까지만 정확하면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진짜 돌아가셨어요. 35일 뒤에 잔인하게 자 그 다음에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제가 오늘 사실 특강 시간이 4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보통 특강 가면 한 100분 정도는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40분밖에 중 예측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5월에 칼럼을 썼는데 11월에쯤 되면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런 걸 미리 신문에 다 썼습니다. 대구의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를 칼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탄핵당하는 것까지 이런 걸 신문에 기사가 다 있습니다. 봐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기업인의 옛날에 양대산맥이라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현대의 정주인 회장을 보통 언급을 하죠. 특히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런 우리 같은 동양학 인문명략에 대한 조회가 굉장히 깊었던 분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보고 생일을 보고 임원을 뽑았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갖고 삼성 이병철 회장은 철저하게 이런 동양학을 믿었던 사람이죠. 사람을 채용할 때 인재를 잘 써야 된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건희 회장도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멀살린다 안 합니까?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용인술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학벌과 스펙만 받고 뽑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 팩트죠.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 실체를 알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사람을 보는 해안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같이 인문명리학자라든지 관상의 대가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옛날에 전설적인 미래예측가가 박도사라는 분도 옆에 대동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홍콩에 가면 세계적인 인문명리학자가 위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업체에서는 그런 자문을 구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 컨설팅을 해줍니다마는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처음 소통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은 건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작위로 자기 생일을 내면 지금 어떤 기업의 상황인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기운을 반드시 내가 보통 특강 다니면 무작위로 여러분 손을 들어갖고 생일을 지적해갖고 바로 데이터가 나오거든 그걸 갖고 추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어떤 기운을 이야기했냐 이병철 회장의 성공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운이 튀어야 된다. 반드시 운을 안 좋을 때는 기다릴 맛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 둔이라고 했습니다. 둔. 그리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뿌리근자를 사용해갖고 둔이라는 글자를 썼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병철 회장의 운둥군 철학이라고 합니다. 운둥군 철학 이병철 회장 사주가 있는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고 이병철 회장의 성공 철학은 운둥군에 녹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항상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20, 3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 기업인들끼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기업인들이 반드시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기원에 맞이 않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오늘 와주신 우리 중소기업 벤처 기업인들께서 저는 꼭 성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운을 잘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부산서 다녔거든요. 부산 가요 초등학교 서면좋학교 동성고 또 대학을 또 23년 늦게 가고 당국대 법대 대학원을 부산대 대학원 고려대학 대학원 또 대전대 대학원 늦게 저는 만학도입니다. 대학을 26년에 갔거든요. 만학도는 끝까지 늦게 가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학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정치적 야망이 있다 보니까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학창 시절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농구나 복싱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팔자가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공부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운명적으로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을 잘 타야 됩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되죠. 사람을 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인간의 운명은 하늘의 기운을 잘 타야 됩니다. 천 하늘 천 그 다음에 땅의 지기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내 에너지가 어디서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구, 경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둠가는 수도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나라 보면 해외 가서 더 발복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출생지가 있고 성장지가 있고 현재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출생이 경북 영양이었고 자라기는 청성서 좀 초등학교 다니다가 안동서도 좀 많이 생활하다가 부산서 초중고등학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둠가 경북 사람입니다만은 어둠가 부산 사투리를 좀 쓰죠. 객가 냄새가 좀 날 겁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 타고난 에너지에 맞는 분야 여러분도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또 이 분야가 다 달라요. 자동차 분야 철도 분야 전기 분야 하악 분야 섬유 분야 유통 분야 팔자마다 자기하고 코드에 맞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 타고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역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운이 좋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운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유동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를 했는데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 대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뭔가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른 살 때 절에서 고수공부를 더 갔다가 명리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사준을 보니까 운이 40살 돼서 딱 오더라고요. 40살에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참으면서 억수로 기다렸던 겁니다. 공부만 하자. 오직 공부만 하자. 그래서 제가 서른하오까지 고수학원 강의하면서 입시학원 강의하면서 운을 기다리면서 오직 공부만 한 건데 진짜 40살 딱 되니까 안동에 건동대 교수가 딱 되었어요. 그전까지만요. 한 달 전까지 맴도 농담 아니고 부산대 대학 온다 할 때 반값을 10개월치 30만 원밖에 안 되는 월세를 못 내 가지고 10개월치 못 내 가지고 허덕이다가 갑자기 교수돼 가지고 40살의 인생이 달라져 붙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클라이마스죠. 그래서 도저히 교수 입령에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되면 안동역전 앞에서 철학이나 하자고 블랙카드 가지고 삶만 주고 샀는데 갑자기 교수가 되는 바로 인생이 달라져 붙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재혼이 와가지고 2년 전에는 우연찮게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갔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갔고 지금까지 갑자기 재복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2년 사이에 돈 좀 벌었어요.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버텨왔느냐 여러분은 사람마다 나이별로 때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때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한갑 지나서 30년간 운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이 60 넘어가 운 들어오면 마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천만 내셔야죠. 사람은 초년보다는 중년 중년보다는 말년 운이 좋아야 죽을 때 30년이 행복하게 죽어야 좋은 거예요. 어린이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보면요. 초등학교 때 10대, 20대 때 그래 잘나갔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 50대 전대 저도 원래 65년생인데 57인데 지금은요. 인생이 역전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잘나갔던 친구가 지금은 그냥 뭐 별볼리 없이 사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은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론 초년부터 지금까지 잘나가는 친구들이 몇십 프로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운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는 맛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업하지만 기업이 안 좋을 때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은 개인의 운명도 벗어나봅니다. 세계적인 조르고 국가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인으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 시기를 버틸 만한 기업인으로서 끈기를 갖고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놓고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둘이라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사주를 보면 항상 느끼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 있다가 자기가 개인의 역량이 있는데 창업해도 되는지 찾아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사주가 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자립심과 독립심이 스스로 생각해서 없다고 싶은 사람은 창업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직 속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주가 있고 독립해야 성공하는 팔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다고 싶고 소통을 잘하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회사에서 능력이 있다 해갖고 월급 좀 적게 준다 해갖고 창업해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조직에서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출세를 하고 했는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삭풍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창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창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깡 그러면서 깡만 있으면 되느냐 명리학에서는 깡을 뭐라고 하느냐 비경급제라 하거든요. 비경급제 그런데 우리 이병철 회장께서는 그런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깡다구 그리고 그리고 대운이라고 하느냐 대운이라고 합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 그런 대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해마다 운을 세운이라 하거든요. 보통 신수 보러 간다 하거든요. 그런 운을 보면서 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사주를 보면 참을성 있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둔도 있었고 흉언도 벗어내는 끈기와 근성을 가진 인물임을 우리는 이병철 회장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병철 회장은 뿌리가 아주 단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경과 급제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병철 회장께서는 본인이 말한 운도 있고 운이 안 좋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둔이라는 끈기 은근하게 버티는 이걸 한자로 둔이라 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자립심이 강한 뿌리근자 근의 성공 철학 가운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던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은 언제 올 것인가 누구한테 운이 오는 나이가 다 다릅니다. 31살에 오는 사람 만한 살에 오는 사람 51살에 오는 사람 다 달라요. 이런 걸 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평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시작된 학문이고 그 당시에 송나라 때 학자였던 서자평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참 대단해요. 한 인간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자평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어떻든 간에 운일 잘 타고 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을 1937년인가 바로 여기 대구의 서문시장 근방에서 삼성상으로 출발해가지고 원래 거의 85년 차 85년 정도 대첩을 했수록 그래갖고 그 2세였던 이건희 손자인 이재용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의 또 큰아들은 이명희 씨 아닙니까 그분의 후손이 이재연 그죠 이미경 씨가 CJ그룹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의 막내 딸 이명희 신세계 회장께서는 이명희의 아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 다음에 정유경 담임이 두 분이 이마토와 신세계를 양분하면서 삼성이 지금 3대까지 내려왔죠 기업이 3대까지 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병철 회장은 하마 이근희 씨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마 자기 아들이 기업을 셋째 아들한테 대권을 물려준 것도 원래는 이명희 씨가 큰아들인데 불구하고 이명희 씨는 기업을 물려주면 망하는 팔자인 거예요 이명희 씨가 그래서 첫째 아들의 권력을 42살 때가 다 뺏어뻤어요 그때 직함이 17개인가 갖고 있었답니다 이명희 씨가 뺏고 셋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은 이창이거든 셋째 아들 이근희 씨한테 네가 삼성을 이어진 대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근희 씨한테 물려줘서 삼성의 적통을 셋째 아들이 이근희가 물려간 거죠 이거는 뭐냐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훈 알시죠 태종 이방훈이가 첫째 아들 양령대군이 자기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셋째 아들 충령대군 세종한테 대권을 물려준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하지만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자손한테 물려줄 때는 자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천운이 좋고 이 이병철 회장이 말한 운도 좋고 둔한 맛도 있고 뿌리가 있는 자손한테 물려줘야 기업이 대대 세손 끝없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3대 4대 5대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이병철 회장의 앞을 내다보는 에너지야말로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름봄에 토사주로서 많은 기업인들을 자기 직원들을 아마 적당하게 잘 뽑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근희 회장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근희 회장이 여러분 말년에 몸이 안 좋은데도 삼성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과연 자기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시작했는데 과연 자기도 과연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병철 회장께서는 37년부터 천운이 들어왔더라고요 37년 6월 10일부터 우리가 사주를 보면 명이 있고 운이 있습니다 그걸 운명하기라죠 타고난 팔자는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주를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식으로 10년 단위 식으로 쫙 나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데이터 베이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37년부터 운이 30년간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8년 3월에 자본군 3만 원으로 우리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대구 시어문시장에서 설립해가지고 51년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만들고 53년 6.25 시점에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설립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리고 사업 영역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61년도에 지금 소위 말하는 정경련 초대 회장에 선출되시고 64년 동양방송과 조항일보를 창실해가 언론사 경영에 참여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69년도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도전해가지고 현재 세계 1등의 삼성전자 신화를 창조했죠 이병철 회장의 이런 성공 철학을 운둥근이라고 경영이념이 사업보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주팔자를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영역에 맞는 사주를 우리 명략에서는 식신생제라고 합니다 즉 타고난 생산능력과 표현이 뛰어난 걸 명략에서 식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사주팔자의 재물창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성이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이병철 회장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시고 지금 그 손자 이건희 부회장이 삼성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의 팔자는 어떤 것인가 제가 봤어요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 씨는 이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든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상을 보면 어떻든가요 좀 학자형이나 선비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기질이 굉장히 어진 성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씨는 운세가 어떻느냐에 보면 운세가 이상하게 이재용 씨 사주를 보면 천훈이 이재용 씨 사주는 천훈이 지금 2020년에 삶의 해이감을 많이 느끼도록 굉장히 공권력 공격을 많이 받고 여기 이재용 씨 사주를 보면 여기 지금 도표를 보면 기둥이 연, 월, 일, 시가 이래 있는데 연주에 보면 무신년, 68년생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둥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라고 그다음에 월에 있는 거 월주라는 것은 월에 있는 기둥을 월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생일에 있는 걸 일주라고 하고 시에 있는 걸 시주라고 해서 연월일주가 있기 때문에 사주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글자가 4글자고 밑에 글자가 4글자이기 때문에 천간지지를 합쳐서 사주 8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혹시 인터넷은 됩니까? 인터넷 어디 갔었나? 인터넷은 안 돼요? 담당자 안 계신가? 인터넷은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은 아마 내년부터 전략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굉장히 이재용 회장한테 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관의 변화가 많아서 내년에는 굉장히 회사 경영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적 전략적 방법으로 삼성을 운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뭐냐 여러분에게도 운이 있는가 과연 내 스스로가 잘 안 풀리면 그걸 버틸 만한 끈기 버틸 만한 힘이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창업을 했는데 내 운명이 내 기질이 창업과의 자격이 있는가 그거를 꼭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운둔근이다 운둔근 과연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걸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을 이상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해명학술원 유동학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